제가 예고드린 대로 저희 지역형 캠페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공팔러 여러분. 저는 08리터의 한국 SNS 담당자 클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08리터에서 지난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맛집, 뷰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형 캠페인 오픈한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려드리고 그 정보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요즘처럼 굉장히 덥고 진이 빠지고 기력도 없고 지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맛있고 기력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씹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08리터에서 힘나는 음식 준비했거든요. 저희 08리터 지금 앱 들어가시면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어요. 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지역이 지역형 캠페인 모아둔 카테고리예요. 석갈비는 오늘 저녁 7시 반에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 들어가시면 하단에 이거 누르시고 이건 예정이니까 일단 알람을 받아 둘게요. 직접 빚은 실한 수제만두 샤브 2인 또는 큼직하고 고기에 부드러운 육즙이 매력적인 석갈비 2인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000원 경험가에 신청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매장 방문하셔서 이 쿠폰 보여드리면 암호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은 경험해보신 다음에 SNS에 솔직한 리뷰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 날씨 많이 더운데 점심때 꼭 힘나는 거 맛있는 거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